오늘은 나와서 기다리네 아니야 기다려 좀 먹어 없어 얼른 영식이 저기 뭔데 있어 봉 szirak 잘해줬어 영식아 괜찮아 먹어 아니 거기 있었어? 아이고 너 저 구멍에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 있었어? 오잉 오잉 왜 왔어 가 가 가 앙이한테 그러지마 가 가 용실아 앙이한테 그러지마 응 용실아 앙이한테 그러지마 용실아 앙이한테 그러지마 용실아 앙이한테 그러지마 용실아 앙이한테 그러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